중국에선 매년 봄 하늘에 연을 날리는 축제가 열리는데요. 웨이팜 국제연축제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. 판다 모양의 연이 공중에 띄워졌는데요. 중국 동부 산둥성에서 열리는 웨이팜 국제연축제의 모습입니다. 용부터 자동차, 신화 속 캐릭터에 이르기까지 매년 다양한 종류의 연을 볼 수 있는 웨이팜 국제연축제. 이 대회 참가자들은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데요. 올해도 눈길을 끄는 다채로운 연을 보기 위해 수만 명의 방문객이 모여들었다고 하네요.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